생각해보니까 좀 더 간편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은 갤럭시만의 특징을 활용해서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 요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하스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갤럭시의 쉬운 백업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갤럭시 백업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거를 리뷰를 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정말 쉬운 방법이 요 방법이겠다 싶어서 리뷰를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스마트 스위치라는 삼성의 고유한 어플을 가지고 백업을 하시면 좋다 혹은 삼성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클라우드도 그렇고 삼성 클라우드도 그렇고 완전한 백업이라 그러기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을 하되 가장 정확하게 백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다름 아닌 제 생각에는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요 SD 메모리 카드입니다 일단 비어있는 충분한 용량의 SD 카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스마트 스위치로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스위치로 들어가시게 되면 USB 케이블, 무선, 외장 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있게 됩니다 USB 케이블이나 무선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외장 메모리를 꽂았기 때문에 자 다들 아시겠죠? 바로 세 번째인 외장 메모리로 백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백업 데이터가 없습니다 할 때 백업을 눌러주시면 시간을 계산하고 어떤 걸 백업 할 건지 이렇게 쭈루룩 나타나줍니다 요거는 삼성 클라우드도 비슷한 기능인데 삼성 클라우드도 사실 저는 상당히 괜찮아요 삼성은 상당히 괜찮은데 어쨌든 좀 물리적으로 백업을 하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용량이 총 얼마나 백업이 될 건지 콘텐츠는 어떤 걸 선택할 건지까지 다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간편합니다 보시면 뭐 연락처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모든 기본 옵션들을 그대로 이제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D 메모리 카드만 잘 보관을 해주시면 새롭게 백업을 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했을 때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백업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외장 메모리의 백업 이렇게 뜨면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준비 중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갤럭시나 아이폰이든 전자제품은 완전한 제품이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장 초기화를 하든지 항상 백업을 생활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갤럭시 TV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